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금 발효 발효 소금을 만들 때 뭐 여러가지 있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옆에 이렇게 발효 소금을 만드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발효 소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그 우리 균 저희들이 이제 이걸 판매하는 회사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바로 발효를 하는 발효 종자균이에요 그러니까 김치에 넣으면 이제 김치가 잘 발효되어 가지고 1년 내내 그 김치의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삭아삭한 게 그리고 짱아치에 넣으면 짱아치가 뭐 아주 그 맛있게 그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어버립니다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바로 청국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 균 이름이 이제 유원플러스균입니다 지금 요구에 적어놨죠 이걸 구매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는 오전에는 잘 안 받습니다 보통 오후에 한 2시 넘어서 전화를 잘 받죠 이제 오전에는 뭐 조금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만이 소금을 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물어가지고 이거 있느냐 뭐 모른다고 그럽니다 뭐 누룩 가지고 한다 뭐 어쩌다 하는데 누룩 가지고는 누룩은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제 누룩도 물론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누룩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균도 없다 근데 가르쳐 달라 이러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균이 있긴 있는데 뭐 발효를 한번 해봤냐고 그러니까 전혀 안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소금 발효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좋은 발효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 이 유원플러스균 가지고 아까 콩에 넣어서 청국장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장아찌도 만들어 보고 뭐 김채도 사용해 보고 뭐 우유에도 사용해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식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요거 가지고 또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술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런 거 쉬운 거부터 이제 먼저 점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발효를 이제 한다 이러면 제가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뭐 균 하나 샀어 무조건 가르쳐 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효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이런 기초도 전혀 없는 분한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발효 설명하는데 2시간입니다 이제 발효는 이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짠 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제 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분하고 거의 개인 지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명이면 저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상담했다 그러면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1시간에서 2시간 하루에 10명이면 최소한 10시간에서 10몇 시간이잖아요 10시간 정도면 제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두 권 두 권 반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권도 읽죠 오전에만 10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발효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특히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발효 좀 해봤어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나트도 발효가 되죠 되는데 이제 그 발효하고 저희들 이제 미생물을 쓰는 발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혐오 뭐 이스트 혐오 이것도 미생물 아니냐 그러는데 미생물 종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생물에 대해서는 유원 포러스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뭐 다른 분들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발효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일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금 발효를 하는데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발효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발효액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을 할 때 나 아로니아 발효 소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로니아를 여러분들이 조금 사야 되죠 아로니아를 사서 이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 물하고 아로니아하고 넣어 가지고 그 아로니아를 1차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 이제 그 아로니아를 발효하면서 증폭이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미생물은 이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이제 미생물들은 보통 이분법으로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이분법이라는 것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 거예요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는 쪽반 한 스푼 한 개만 딱 뜨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숫자 세리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세려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특정한 아로니아나 아니면 뭐나 생강 발효 식초를 생강 발효 소금을 만들고 싶어 그럼 생강에다가 이 미생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으면 이제 얘가 생강을 발효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 한 3일 정도 발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일 넘어가면 술이 돼버려요 이제 술로 진행이 되거든요 술맛이 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나 발효액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술맛이 나는 거야 뭐 이래 돼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한 서너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식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 나 이거 발효액 만들려는데 뭐 조금 이따만 술이 돼 버리고 조금 이따만 이제 또 몇 달 있으니까 식초가 돼 버려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까지 가지 말고 한 3일 정도면 술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효액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발효액이라는 것은 이 미생물들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강 발효식초 만든다 그러면 생강을 여기 갈아가지고 여기 조금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발효액을 넣으면 이 발효 미생물을 넣으면 이제 얘들이 생강을 먹이로 삼으면서 이제 자기들 식구를 늘입니다 아까 느리는 게 뭡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숫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셀려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미생물 숫자를 그만큼 미생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생물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만이 발효 소금을 만들 때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 안에 미생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들이 기분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소금 자체가 염이고 여러분들이 염에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대신 이제 단과일 뭐 사과라 포도 이런 거는요 요거 그냥 좋게만 넣어도 뭐 무조건 발효가 이제 얼마나 잘 되는지 막 그냥 무글부글 올라 버려요 예 그 정도로 되는데 소금은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발효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을 발효 하려고 그러면 발효 환경이 안 좋으니까 미생물의 숫자 얘들의 그 저 이제 군대로 따지면 군사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데 이제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아 러시아가 저 저쪽에 침공했네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뭐 좀 약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별로 없고 군사력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면 군대를 조금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침공을 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막 그 이제 군사력도 쎄고 그다음에 저항도 쎄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되죠 특히 그 우리가 뭐 손자병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법서에 보면 한 지역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려고 그러면 10배의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성을 지키는 이제 군대가 만약에 1만이다 그러면 그걸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 10배 10배라는 거는 10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만 그러면 이제 소금이라는 이제 소금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소금 자체가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우유 같은 거는 왜 하루 만에 돼 이러는데 우유는 좋은 환경이죠 미생물 입장에서는 아주 맛있는 먹이잖아요 그리고 우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발효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 같은 거 미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효하기 좋은 환경이죠 달달하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모든 환경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일, 식초 이런 것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발효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결코 발효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바깥에서 에어컨을 켜나니까 목이 좀 새하네요 1차 바깥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의 숫자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정도 늘리면요 뭐 100만배 늘어난다, 천만배 늘어난다, 수십억만배 늘어난다 그거하고는 그 숫자가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아까 생강이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뭐 다른 매체에다가 이걸 넣고 한 3일 정도 놔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한 방울 한 방울만 현미경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보게 되면 그 숫자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셀려야 셀릴 수가 없죠 그 한 방울 숫자도 셀려야 셀릴 수가 없는데 이만큼 만약에 만들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숫자는 셀릴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한대의 그런 미생물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소금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안 죽느냐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이제 약한 애들은 죽죠 근데 미생물들은 이제 죽을 때 그냥 막 나 죽는다 이래 딱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이제 지는 죽지만 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좋은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효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좋은 물질을 뿜어내면서 자기 동료들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동료도 좋은 물질을 딱 이렇게 받고 지도 좀 버팁니다 소금에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 죽게 되면 또 좋은 물질을 뿜어내면서 또 주변 동료들을 자꾸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여기 많이 부었다 그러면 뭐 수십억 마리 정도는 죽겠죠 수십억 마리가 아니고 막 그보다 더한 뭐 수조 뭐 백조 천조 정도 미생물들이 죽겠죠 하지만 개들이 그렇게 죽어도 아까 3일 동안 이 미생물들을 숫자를 늘어놨잖아요 청폭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조 수십억 조 마리가 죽는다고 해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애들이 개들은 이제 앞에 자기 동료들이 아니면 이제 자기 부모 세대의 미생물들이 좋은 물질을 뿜어내면서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좋은 환경들을 그래서 그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10%만 살아남더라도 뭐 90%가 다 이 안에서 죽고 10%만 살아남더라도 개들은 센 놈이죠 왜 소금 환경 이제 소금이라는 극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미생물로 짠 하고 이제 변신을 해버린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미생물들을 설탕에다 넣어놓으면 당연히 또 죽죠 왜냐면 설탕하고는 지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소금에는 적응이 된 겁니다 왜 동료들의 희생이 해가지고 소금에서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저희들이 3일 동안 증폭시킨 그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90%가 죽고 10%만 살아남더라도 그 10%의 숫자가 어머무시하다는 겁니다 뭐 수조가 아니고 수백조도 아니고 수천조도 넘는 그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걔들이 이 소금 환경에서 살아남으면서 소금을 발효하는 거예요 소금을 발효한다는 거는 이제 소금을 지 먹이삼아 내지 이제 소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을 지 먹이삼아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활동을 하는 걸 우리는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효 소금을 만들 때 저희들이 아까 발효액을 만들어서 소금에다가 그냥 붓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최소 한 달 정도를 놔둬라 최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보통 한 3개월 이상 어떨 때는 이제 6개월 정도까지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한 달 이상 놔둬야만이 이 소금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소금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지가 먹이 활동을 하고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달 놔두면 두 좋죠 그리고 6개월 놔두면 두 좋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액체에다가 소금을 3달 6개월 놔두면 이제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녹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들 소금 발효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금 손실률이 한 5% 내외 정도 됩니다 뭐 한 4% 5% 6% 이런 정도 되고 또 좀 실력이 없는 사람들 이제 조금 하는 사람들 실력이 없으면 뭐 이제 뭐 당연히 이건 못하겠죠 근데 조금 이제 소금 발효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은 한 10% 정도 소금 손실이 일어나요 왜 이 액체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10% 손실 내는 사람하고 5% 손실 내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걸 만들면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발효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이 손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액체를 어느 정도 붓느냐 발효액을 어느 정도 붓느냐 이런 것 따라 가지고 소금의 손실 손실이라는 건 녹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자꾸 조금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10% 정도 손실이 일어나다가 뒤에는 이제 점점 좀 해가지고 한 5% 정도까지 저희들은 한 5% 정도 손실 일어나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손실을 적게 하려 하니까 이제 그건 계속 이제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 정도 손실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한 6년 7년 계속 발효 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이제 이 액체 비율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부여야 되는지 한 6년 정도 실험해 가지고 5% 손실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은 거의 한 10% 정도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금 발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자세하게 레시피 적어 가지고 글자로 해 가지고 가느냐 이러는데 그런 거 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러는데 조금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이 액체 여기 이제 수분 한 달을 놔뒀다 두 달을 놔뒀다 그럼 이제 발효 소금을 발효 했잖아요 그럼 이 액체를 어떻게 빼는지 이제 그것도 뭐 요즘 볶음 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이제 물 따라내고 후라이팬에다가 막 볶아 가지고 따라내느냐 아니 후라이팬에다가 불 붙여 가지고 볶아 보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게 하게 되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생물을 이 발효 미생물을 후라이팬에 뻗는 거죠 그럼 미생물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벼락을 맞는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자라는 방법 그걸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끔에 많이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가지고 이거 한 제가 한 10개 동영상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쭉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준다고 막 기분도 빠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 하나 하나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알고 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6년 7년의 그런 노하우들이 그런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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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